기업 밸려 프로그램이 발표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하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 꺼내든 정책 패키지죠. 이게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장호 기자, 2월에 추원이 발표가 됐고요. 지금 4월이니까 두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6월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또 두 달이 남아있는데 이쯤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당장 성패를 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중간 평가를 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 밸류업 구상 단계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 측을 강화하면서 호응을 했었고 이에 또 저 PBR 종목과 가치주 위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즉각적인 증시 부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렇게 반응한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2월 발표 직후부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뿐 미진한 기업에 대한 경성 규범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밸류업 효과의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를 통해서 기업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6월에 확정될 최종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데 총선이 지났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이 추진 동력을 좀 잃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었고 또 총선 이후에 시장 가격에도 반영이 됐었어요. 대표적인 가치주로 볼 수 있는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가 약세로 전환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는 좌우 진영과 관계없이 의견이 일치하는 금융 정책이기 때문에 밸류업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 또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어떤 자산 형성이라든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달 안 하실 걸로 믿고 그래서 우리 정부나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총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벤트인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고 이 주요 경제금융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의지를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여야가 꼭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물론 밸류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입에 앞서서 법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세측들을 다룰 때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 결국 다수당인 야당 쪽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도 여야 간의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의 경우는 금투세 폐지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밸류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당의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해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밸류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야 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존재감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이제 22대 국회로, 5월 말에 시작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국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한국기자단과 만나서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또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체화된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해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에도 이 같은 감세 조치들에 대해서 부자 감사라면서 맞선바가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는 여야 모두 같을 겁니다. 부디 좀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